영화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좋은 얘기와 좋은 연기와 긴장되면서 열심히 잡았네요. 공연 볼수록 흡입력 짱이고요. 스토리도 너무 좋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아서 오늘 진짜 땀을 지게 봤어요. 근거 없이 믿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걸러서 듣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영화 재밌었습니다. 완전 재밌었고 지금까지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찌라시가 퍼지는 그런 속도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믿고 또 그런 게 너무 잘 퍼지는 게 무서웠고요. 그리고 또 영화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박성훈 짱! 긴장은 더 짱다! 배우는 연기에 가장 감동받았습니다. 지방에서 멀리서 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보고 싶어요. 꼭 한번 보여주세요. 지라시 화이팅! 지라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